자 여러분들 2021학년도 수능 대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제가 보기에도 이것도 적폐해요 알아듣기가 어렵잖아 2021 수능 대비인데 실제 우리는 여러분하고 만나서 공부하는 시기는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2020년도에 수험생이 되는 여러분들을 위한 저를 위한 커리큘럼도 되는 거죠 위한 한지세지 저의 1년 일정표를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또 아침에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고요 제가 이제 7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가는 사우나에 가서 이발 쫙 하고 여러분들 처음 뵈인 거니까 놀랄까봐 가능한 한 어떤 깔끔하게 댄디하다는 말을 쓸 수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다 들어야 되나요? 이렇잖아요 제가 다른 사회탐구 선생님들의 1년 거리를 잘은 모릅니다만 이틀에서 벗어나지는 잘 않으실 것 같고요 또 선생님 강좌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강좌가 죄송합니다 강좌가 자 요런 또 맛이 있습니다 현장 스튜디오 강의에 요런 또 맛이 있어요 강좌가 대단히 깔끔합니다 1년 계속되는 강좌가 아니에요 사회탐구는 과학탐구 하는 친구들 말로 사탐 두 개 합친 과목의 분량이 과탐 하나만도 못하다 자 그런 사탐을 1년 내내 강의를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사탐 1, 1 나와야 구경수에서 3, 4, 3, 4 선생님들 말하는 이런들 어떠하리 이런들 3 어떠하리 4 3, 4, 3 나와버리면 대학에서 여러분들 여러분 정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경수에 더 많은 시간을 쓰라는 의미에서 이게 심플하게 강좌를 깔아놓은 거예요 이 노란 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걸 다 들어야 되느냐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 지리감옥의 특징이 다른 사탐하고 틀린 게 뭐냐면 이게 경향이 1년 안에서도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바꿀 수 없는 내용을 다루는 역사나 이런 사회문화 생륜 이런 과목들은 중간에 임진왜란의 결과가 바뀐다던가 유관순 여사께서 3.1 독립운동을 안 하기로 했다던가 또는 봉호동 전투가 실패로 끝났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지리는 중간중간에도 그 역동성이 어마어마해요 갑자기 새로운 남사협약이 등재가 되고 또 눈여겨볼 만한 어떤 국가 국토사업의 성과가 드러나기도 하고 1년 동안에 왜 혁신도시 같은 경우 때문에 줄었던 인구가 갑자기 늘기도 하고 하여튼 강자를 들어가시면 깨닫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다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선생님 수업의 특징이 여러분 1년 혹시 선배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진화합니다 여기 들었을 때 좋았는데요 더 좋아요 더 좋고 진짜 좋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엔 파이날도 무지 많이 들어서 선생님이 조금 걱정을 요즘엔 덜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파이날이 요약인지를 알고 잘 안 듣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강자의 특징은요 모든 강자가 11주 4주 6주 4주 다르긴 하지만 전 강자가 전 범위를 다 다룹니다 왜냐 수능은 무엇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어떤 고위평탄면 설명을 들었어 너무 좋았어 근데 더 좋게 설명을 해 진짜 좋게 설명을 해 이건 진짜 눈물이 흐를 정도로 설명을 해요 꼭 들으셔야 돼요 진짜로 선생님 맨날 착한 강사 이미지가 조금 있어서 여러분들 더 부담을 들으려고 요거하고 요 3개만 들어도 돼요 뭐 이랬거든요 아니면 더 힘드신 친구는 요 둘만 들으세요 이랬는데 그거 아닌 거 같더라고 이거 패스잖아 돈 더 드는 건 교재값 정도 있는데 교재도 패스에 포함되어 있고 또 여러분도 대학 가면 환급 받잖아 물론 교재값은 어느 정도 빼는 거죠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저도 그건 고객센터에게 자 아무튼 여러분들 꼭 다 들으시고요 들으실 때마다 선생님 수강 후기 같은 거 읽어오면 그래요 아 이거 안 들었는데 친구가 되게 좋대 또 다 들은 친구들은 다 너무 좋았어요 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수업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강사가 당연한 거죠 축구 선수 축구하는 것 밖에 할 게 없는 거잖아 내가 알기로 유현진 선수 항상 야구 생각만 한다잖아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항상 지리 생각만 해요 재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수특수환 제가 다 봐야 돼요 이 구경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탐구는 6월 9월 수능에서 은근히 수특수환을 녹여냅니다 은근히 녹여내 그러니까 대놓고 드러내는 건 아닌데 보면 거기서 나온 거야 또 그러니까 안 보는 건 불리한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따로 보기엔 뭔가 가성비가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수특은 6월에 처음 선생님이 전범위 정리해 드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따로 보지 않는 이상은 수특 개별적 학습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이랑 6월 대비 특강 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환 수환은 파이널 특강 때 선생님이 재밌는 게 이 파이널 교재는 전범위를 다루면서도요 거기에 실린 5회 실모와 5회 실모 5회 실모가 수특수환을 모조리 녹여내요 이 5회 실모가 그 문제마다 뒤에 써있어 이건 수환 몇 번 문제를 활용한 거예요 이건 수특 몇 번 문제를 활용한 거예요 또는 6월 9월도 다 여기서 녹여내요 이건 6월 몇 번을 활용한 거예요 정말 정말 활용점정인 강좌입니다 쓸데없이 만드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보면 하나하나가 다 헉! 헉! 그냥 위에 있잖아 알찬! 알차다는 느낌이 확 들어올 겁니다 오케이? 하여튼 개념이다 겨울 특강 11주 이건 뭐 여러분도 알지만 개론서이면서도 실제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할 때 든든한 참고서지 공부하다 어? 모르겠어? 뒤집으면 여기다 들어있습니다 개념이다 뭐 사진집 요약집 용어집 다 들어있어요 한권에 그리고 또 뭐 부록으로 한권이 또 나가긴 합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6월 평가원 대비 요거죠 이외 실모 들어있고 실전모의고사 역시 전범이 다 강좌를 합니다 요 세지는 이너부라고 그러고 한지는 이제 한지는 이기자라 그래요 세지 이름을 좀 써놓은 거긴 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대비이면서 여름 특강 실제 이 강좌 중에서 학생들이 눈을 떴다 선생님 진짜 눈 떴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그 신봉사 눈 눈 또 개안하는 것처럼 빡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서 학생들 말로는 선생님이 이제 지리 학원 업계에 처음 이름 세자를 각인시킨 것도 이 강좌라고 하더라고요 효율성 짱 6주 동안에 전범이 빡빡빡 선생님 강좌를 아직 안 들어보셔도 그런데 그냥 들으시면 그 페이지 내용을 머리에 그냥 후벼서 파서 채워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갈 때 꼭 같이 해야 될 교제가 있어요 두 권이 바로 기출문제집 그러니까 이제 주로 평가원 기출문제 모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 요 이것이 모의고사라는 뭐냐면 평가원 기출이 아니에요 자장 실모예요 선생님이 지난 수년 동안 출제했던 요런 모의고사들 모음집 요거는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출제진이 만든 그 문제 모음집이죠 연도별 모음 연도별이 아니라 그런 모음집 모음집 근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메가스터디 서점 온라인 서점 이런 데서 구매하시면 되고 또는 뭐 예스24 교보 이런 인과 구매하시면 됩니다 요건 뭐 한 12월 말 정도 나와요 요거 나오게 되고 뭐 뭐 아시겠지만 뭐 기출문제집에 또 킹인 그 출판사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그지? 엄마 엄마 그 출판사 있잖아요 그쵸 그 출판사 정말 대단한 출판사인데요 선생님 기출문제집은 또 차별화된 게 뭐냐면 그냥 다른 기출문제집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해설을 한번 보시면 다른 문제집은 해설이 요만큼 있어 선생님 기출문제집은 해설이 이만큼 있어 근데 해설도 진짜 재밌게 써놨어 해설 읽는 재미가 있어 그게 선생님 기출문제집의 가장 큰 차별점이야 어떤 친구가 그런다 선생님 이 기출문제집은요 문제가 너무 좋아요 그래 그 친구가 뭔가 뇌에 큰 상처를 입은 거죠 기출문제집은 다 똑같죠 문제가 해설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기출문제집 할 때는 해설이 다른 녀석을 사셔야죠 여러분과 맞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교재만 나오고 이모다는 선생님이 겨울특강 끝나는 3,4월달에 바로 요장소 선생님 사무실에서 스튜디오로 주요 문항에 대해서 이제 한 회차당 대여섯 문제씩을 해설해서 올립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늘 해왔던 것이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메가스터디에만 지금 올해로 정확하게 이제 입사한지가 입사라는 말은 아니고요 메가스터디와 파트너십을 맺게 된지가 16년 정도 되었네요 그동안에 한해도 뻥끗 없이 해냈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본 강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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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